자, 자취파크입니다. 수부유라 건 알려주시고요. 가보신 다음에 연예인 덕대를 3컷이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쭉 다녀주세요. 그럼 두 번 두 번 놓으시고 쭉 다녀주세요. 두 번 자, 마지막입니다. 좋으시고요. 천천히. 3 여기까지 하시면 이 상태에서 왕이 들어갑니다. 척둠 없이 그냥 쭉 들어가셔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잘해주기. 손잡이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잘해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잘해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잘해주기. 하나 둘 셋 넷 잘해주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고 자, 몸이 22ml 실제 봉은 활롱을 해서 펼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수분이 다 날아간 것 같으면 앞으로 당겼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됩니다. 숙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면의 통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쭉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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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절도 잡히면서 동시에 잡으시고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 엉덩이 들어가시면 돼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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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를 돌려주시기 손잡이를 돌려주시기 돌려주시면서 면의 엉덩이를 덮으시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2mm 롱아이롱 크파 롱아이롱 최대 길이를 활용해서 펀치세요. 이렇게 수거에 다 나른 것 같아요. 체크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2mm 위에 위에 코앞이 있는데 결제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애의 넓게를 잡으시고 천천히 휴 내가 웨이브를 걸어야될 부분은 시작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놓으시고 내눈이 벗겨서 천천히 당겨주세요 놓으시고 천천히 당겨주세요 손을 흘러내려주세요 이제 손을 흘러내려주세요 손을 흘러내려주세요 천천히 마인딩을 흘러내세요 손을 흘러내려주세요 손을 흘러내려주세요 눈의 높이를 흘러내려주세요 1, 2, 3, 4 1, 2, 3, 4 손자비를 다루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찻잎 Però جhalb 하나, 둘, 셋, 넷 연장의 손길을 잡으세요 연장의 손길을 잡으세요 연장의 손길을 잡으세요 천천히 손잡이 없으면 돼요? 손 들으시고요. 내가 웨이브를 걸어야 될 때문에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는 착붙 없이 이제 끝을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답게 놔두고. 하나, 둘, 셋, 넷. 따라주기. 뜨거워.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내려주기. 이제 손잡이를. 하나, 둘, 셋, 넷. 계속 내려주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손이 팍 날아가면. 딱 한다가 놓으세요. 여기는 부선이 있으면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결과도 잡히고. 여기 외리도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들리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다시 벗어내고. 자, 좀 더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짜병을 예쁜 트리플 소리가 끝으므로 progressive 피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